음... 전형적인 멘트지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주시는 거라고 믿고 마지막 곡 여러분 모두가 아는 노래일 거예요 10년생 이러는 정도 아닌 이상 모두가 아는 노래니까 아시는 분들 박수치면서 어우 땀이 너무 많이 나네 어쨌든 까랑 불러주시고 박널링 콘서트에 오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널링 콘서트 박널링 콘서트는 잠깐만 눈을 못 뜨겠어 이번이 끝이 아니에요 박널링 콘서트나 이름으로 더 할 거고 에? 부러워하시는 거 같은데? 그때도 저도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 나오니까 그때도 꼭 찾아주시고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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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ere a lot of people part! Nice! 와! 엔소리 해야해요 다소! 와! 원, 투, ثre, 포! 아! 원, 투, 세, 포! 이것이 마지막 곡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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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